흐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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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전자 이상하지ilar 야 위나라가 이렇게 멸망합니까? 흐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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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랜만에 필드전이네. 이런 방향으로 나를 이길 수 없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기병 AI가 안좋다기보다도 기병을 안좋게 설계를 해놔서 그래요. 팬돌 같은 경우에는 제국 할버드병 이런거. 제국 무장창병 만나면은 헉소리 나옵니다. 기병은 진짜 다 아작나요. 달려오다가 지속도에 못 이겨가지고 할버드 한번 싹 휘두르면은 그냥 여기가 이상한거야. 여기가 게임이 이상한거야. 실제로 창병이 다 창이지 뭐. 방천화국도 창이지. 안 그렇습니까? 야 복양 먹는다. 애들 맡기면 다 피없어. 빰빰빰빰빰빰. 그리고 사실 좀 그런 게 창을 찌르는데 찌르는 게 붙어버리면 이게 너무 효과가 완전 반감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창이라는 게 들고만 있어도 위협이 돼야 되는데 마블은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브리틴 월드였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파이크, 그니까 파이크 월 아 스피어 월, 스피어 월 기능이 있어요 스피어 월 그래서 막 이렇게 스피어 월 딱 하면은 앞에다가 창을 꼽아요 브레이브 아트처럼 그럼 이제 말들이 막 달려오다가 앞으로 다 쓰러지는 거야 그 꼽아놓은 거 맞고서 스피어 월 같은 그런 기능이 있어야 돼 사실 펜돌은 3.0 나오면 당연히 물론 기마병이 창병이 너무 안 좋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 내 말은 기병이 그니까 기병이 그 말이 설령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말이 그냥 쓸고 지나가면 그냥 아무것도 안 남아요 실제로 기병이 그 칼로 잡는 거 보다 말이 그냥 가서 이렇게 때려서 하는 게 이미지가 엄청 나니까 디자인만 바뀌어도 할만 하죠 3.705에서 3.8로 업데이트 된 거면은 정말 작게 업데이트 된 건 아니라서 왜 안맞은지 이해가 안되네 아 마블 메모리? 아 아 아 어딜 하...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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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자 붙잡았다 창자 약간 내가 풀어준 앤가? 아 뭐야 잠이 들었다 잘못 눌렀어 아 오늘 원질리언 나와 함께 하겠는가 되는지 보라 그랬더니 잘못해서 잘라봐 창자 창자 잘라버렸네요 공과 사료 구분한다고? 아직 멸망은 아니에요 공손찬도 지금 멸망 안하고 있어요 번방하고 걔네 안 넘어와서 아니 근데 원래 멸망을 하고서 넘어가는데 저기 장소들이 멸망을 해야 넘어가거든? 근데 지금 멸망을 안하네 티비에 연결돼서 개꿀랬 다시 살아날 수는 없는게 영주가 없어요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맵에서 윌을 아예 지워버렸다 병력이 많긴 많거든 조조가 많긴 한데 저 돌아다니는 영주들 다 싹 다 잡아야되는데 밖에 얘 누구야? 임준? 넌 누구니? 가아규까지 있네 가아규 야 한 번에 다 덤벼 상대해줄게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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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밀어 그만 밀어 으아 아 나 여기 쉬어야 되지 아 밖에 좀 악진이 가입했다고요? 무슨 소리야? 악진이 들어왔다니? 악진은 우리 왔어 악진? 어 그러네? 야 악진 우리 여기로 왔어 악진 어어 악진 악진 좋은 놈 악진이 가만있어요 전부 오 가만있어요 아머 drop 야 위에 OO대장군은 누구야 그럼? 다쳐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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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료 장압 하우연 조인 소왕? 다쳐나? 아무튼 조인이 좋다는 거지 조인 아!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누가 도르라고 했어 음 야 그 삼국시대 사람 한 명 데려다가 직접 들어보면 개꿀이겠다 그치 안 그래? 초야에 묻혀진 데다가 팥수 한 명 데려다가 들으면 개꿀 아 관우 개? 관우 개 개 허접이 내가 유비 귓볼 만져봄 근데 진짜 왕크드라 거기다가 밥그릇 놓고 밥 먹을 뻔 했어 삼국시대 팥수 안 돼 아니 한 범위 나 국 Aqua 양배추를 한 범위 안 돼 흐흫 맨날 맨날 거절할 겁니다 이C 음흫흠hm 흐흠흠흠 흐흠흠흠흠 흐 깝짝짝짝 점프 ㅅㅅ 퐁 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야? 사마아이다. 사마아이 나랑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네. 우금 호르간에서 군다니까 사마아이 데려와야지. 아 장춘하가 사마아이 부인이야? 아 진짜야? 그래? 이제 아닌데 뭐. 사마아이 나랑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네. 조인이 패배한 기록이 없어? 아 진짜 한번도 안 털리는 애 없어? 소왕? 소왕? 소왕이 어디 장수야? 데려와야겠다. 소왕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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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접히 800 넘어간다고? 800은 뭐 기본이지 뭐 다 1000 넘어가는데 아 저거 쎄지 않냐 저거? 저거 쎄텐데 저거 뱀이지? 아 깨끗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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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일단 수도로 가볼까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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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